야 이거 쫄겠는데 이정도면 야는? 야는? 오늘은 조용히 말해 크게 말해주세요 마이크가 없어서 자기다리 고기다리 던 강경호 선수가 한 3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했어요 몰카 매니아잖아요 저는 유튜브로도 몰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김감독TV 몰래카메라 지금 이거 하려고 3년동안 애들이 키웠다는 소문이 예 지금 제가 3년동안 일지를 양성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동정 선수가 좀 이따 올거에요 오면 지하로 가서 짐을 좀 가져달라 하면 주동정 선수 모르고 신나서 막 갈거에요 그때 지하에서 고등학생 일지인들이 서서 시비를 벌겁니다 돈 뺏는거죠? 돈을 달라 돈을 줄것이지 여기서 주동정 선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자 근데 우리 그게 있잖아요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외모적으로 이게 포스가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대박이다 어떻게 모으신거에요 이거 구경하려고 와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미쳤다 제가 키가 180cm 사이거든요 근데 옆에 뜨니까 와 근데 실제 고등학생이에요? 키랑 스펙 좀 여겨주세요 187cm에 112kg 나갑니다 와 190cm에 97kg입니다 와 진짜 아니 근데 주동정 선수가 지리면 어떻게 합니까? 진짜 지릴 것 같은데요? 주동정 선수가 165cm에 야 그럼 쫄겠는데 이 정도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왠지 돈 주고가 있어 그치 아 그래 이러면서 맛있는거 사먹어라 이러면서 딱 줄 수 있는 저 돈 다 꺼내야지 줄 수 있다? 줄 것 같은 느낌은 돼 저도 그런 느낌은 돼 받으면 그 용돈 하시면 돼요 그냥 받아내세요 그럼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예 가시죠 자 카메라 돌려놨다 화이팅 넵 저 돈 주고가 야 좀 안해요 어 누구야 저 돈 주고가 내 돈 주고가 말도 안 주고가 내 돈 주고가 저 돈 주고가 누구세요 저 돈 주고가 아 그냥 사다가 내 돈 주고가 잠깐 봐봐. 네? 잠깐 봐봐. 네. 여보 가봐. 아니요. 지금 지갑을 내려놓는데.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? 뭐라고요? 왜 자꾸 건들 건들걸리면서? 안 그랬는데. 알게 가세요. 너는 없습니까? 네? 어, 없죠? 없어요? 네. 왜요? 바울도 없죠? 바울도 못 사주면 돼요? 누구신가요? 뭐 갔어요? 뭐 갔어요? 부모님한테 사달라 하세요. 지갑한테는 시리로우고 있어요. 하... 장난치세요 지금? 뭐하고 안 돼요? 장난치시는 거죠? 아, 안돼요. 그럼요. 뭐하고 안 돼요? 안된다니깐요. 하... 하... 잠시만 뭐하고 안 돼요? 장난치시는 거냐고요. 근데요?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? 장난하세요 지금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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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나쁘네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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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itzer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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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стать... 하... 하... 그거 ссыл 붙이 mentioned... 마흐... 아... 하... 진정한 호러리 진정한 호러리 진정한 호러리 진정한 호러리 진정한 호러리 학생들이요 학생들이요 진정한 호러리 저한테 장난을 쳐서 지나가는데 아 나 보고싶은데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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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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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리지 못해! 원래 안 죽였어 어떻게 했어요? 뭐 했어요? 나도 못봤어 돈을 달라고 그러길래 꿀밤을 하는데 죽을까 봐 꿀밤 뛰어서 제가 일단 꿀밤을 했겠지 주위를 두려워 먹으면 cctv 먼저 찾았어요 애들 말 안 들으면 때려야겠다 근데 갑자기 막 벌들 떠는 거예요 돈이 있냐고 뭐예요 제가 갈 길 가라고 하도 저는 여기 길이 더 있나 싶어서 왔는데 길이 없네요 아 딱 맞추었네 나 카메라 몰래 들려고 살 쳐다봤는데 갑자기 나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긴장감 그 시합의 긴장감 아 싸우자고 했었어야 돼 내가 그게 안 됐다 애들이 애들이 지금 두둥둥 선수한테 쫄아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저한테 뭘 했냐면 이거 하다가 맞는 거 아니냐면서 아 진짜요? 맞을까 봐 무서워하지 못하겠다고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때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아 진짜 아 카메라 차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진짜 성인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어린애들이 이러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닌 거 같은데 훨씬 더 어린인데 애들이 어땠어요 해보니까 많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대로 못했고 어땠어요? 아 진짜요 못할 거 같아요 이제 밥 말하더라도 쫄아갖고 좋은데 말 바로 봤어요 아니 돈 있냐고요 아 참 몰카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재밌죠? 제가 옛날부터 몰카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카메라 못 봤죠? 아 카메라 못 봤어요 각도 희한하게 제가 잘 챙겨놨죠 카메라를 이제 어떻게 계획된 거예요? 이거 한 1년 전부터 얘들 잘하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아 오늘 대성공이네 어때요? 두 분은 파이터분들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프로 파이터분들 어때요? 보니까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군요 다 남자들과 다르셔서 근데 두 분이 훨씬 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두 분이 제일 커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야겠네 긴장하고 있어야겠네 멘트를 준비해야겠어요 멘트를 준비했는데 진짜 실제 상황이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양릉 감사합니다 메흠 에플 메 foundations Responsive 의학 데이트 이리